자 다시 바위에 원줄이 터져갖고 다시 묶었습니다 아 시간은 얼마 없는데 애매한 상황들이 또 벌어지네요 어쩔 수 없죠 자 입질이 톡톡 치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께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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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블랙이 톡톡 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일로 이동을 하고 과외에 쳐박지 않게. 그렇지. 이 앞으로. 정면에서 당기는 게 훨씬 파도가 밀어주는 그 힘을 더 잘 받기 때문에. 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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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.5 다. 오케이. 나갈 때는 지그시 잡고 있고. 파도가 밀면.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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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. 오케이. 여기까지. 됐어. 아휴 힘들게 나오네. 아휴 힘들게 나오네. 야 생선하게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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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